감성 디자인이 유행함에 따라 가구뿐만 아니라 가전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구 같은 가전이라 불리는 제품들이 그것인데요.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부터 디지털 액자 같은 소형 가전까지 주변 가구나 공간과 잘 어울리는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요즘 가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는 가구 같은 가전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변 가구와 어울리는 감성 디자인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 가구 같은 가전이 대세를 이루는 형상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가전제품은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는데요. 초기에는 냉장고처럼 부피가 큰 붓박이 가전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최근 가전제품을 사시더라도 디자인이 많이 따지시고요. 거실이나 침실에서도 사용하시는 소형 가전까지 경계를 넘어서는 추세이십니다. 한 가전업체에서 퍼니처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이 냉장고는 손잡이를 내부로 숨기고 냉장고 최초로 외관 테두리를 없애 한층 매끈하고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븐은 기존 주택의 싱크대와 수납장 사이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주방 가구와도 잘 어울려 마치 가구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실 제품 중에서는 단연 TV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 제품은 전원을 켰을 때는 최고 성능을 갖춘 전자제품이지만 껐을 때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액자가 됩니다. 소형 가전 중에서는 디지털 액자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자연주의의 흐름을 접목한 우드 프레임 액자나 하이그로시에 무늬를 더한 액자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소품이 됩니다. 가구를 닮은 디자인을 적용한 가전제품은 이 밖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와인셀러 등 이미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복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